잘 지냈어? 어? 우리 거주어졌는데? 어 여보 무슨 우편물이 왔어? 국세청에서 아 그거? 취업 후 학자금 상한 제도는 대학생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대출해주고 일정 소득이 생겼을 시에만 국세청을 통해 의무적으로 상한하도록 하여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대출자 각자의 경제 사정에 맞는 방식으로 상한할 수 있도록 상한 방법 또한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한 제도 국세청과 함께합니다